안녕하세요. 저는 MBC 라디오에서 57분 교통정보를 17년 동안 진행했었던 교통리포터, 교통캐스터 김경아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기억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워낙 한 가지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을 해서 지나가다가 한 번쯤, 버스에서 한 번쯤 제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송은 57분 교통정보를 대표적으로 오래 했고요. 그 외에도 MBC 라디오에서는 손석희의 시선집중, 불체스의 음악캠프, 김기덕의 골든디스크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D&B 방송에서 경하의 모닝샤워라는 프로그램으로 DJ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제 팬이, 경하의 모닝샤워 팬이 만들어준 액자예요. 제 얼굴을, 홈페이지에 있었던 제 얼굴을 이렇게 예쁘게 본판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것도 예쁘고요. 저의 아주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렇게 금으로도 제 얼굴을 만들어주셨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저희 가족이 해외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핀란드에서 2년, 독일에서 4년을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돌아와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것 세 가지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미세먼지, 그리고 두 번째가 청년실험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평생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롭게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서 저희 아파트 게시판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국비지원 프로그램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여성세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직업상담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날 원처를 써서 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서류에서 탈락을 했어요. 네, 서류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물어봤죠. 혹시 제가 왜 떨어졌습니까? 혹시 나이 때문인가요? 제가 나이가 좀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제가 지원했던 과정이 진로직업 큐레이터 과정인데 교육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셨고 그리고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나 사회복지사분들이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도 많이 했고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없었고 저는 자격증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운을 남겼어요. 혹시 뽑힌 사람들 중에 상황이 생겨서 못하게 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이 생기면 그때 저를 다시 뽑아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우울했어요. 아, 이제 나는 교통리포터 김경아, 강사 김경아, 혹은 아나운서 김경아 이 수식어들을 다 빼면 아무것도 아닌가? 그냥 경력단절 여성, 그냥 그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유튜버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첫 녹화를 하느라 지금 좀 쑥스럽고요.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있어서 제 시선이 어떤지도 모르겠고요. 또 우울한 얘기로 시작을 하려니까 이 방송을 혹시 보실 분들에게 어떤 기분이 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력단절 여성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모습 어떻게 새로운 일이 시작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모습을 유튜브에 담고 싶었습니다. 제가 유튜버가 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저는 유튜브에 대해서 1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건지, 업로드를 하는 건지, 도대체 썸네일은 뭔지 하나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널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채널 이름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이름이 경아잖아요. 그리고 하필 제 상황이 경력단절 아줌마 아, 너무 상황이 딱 제 이름하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우울하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경력단절 아줌마들, 경력의 아름다움이든 경아TV로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하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야외 촬영, 인터뷰, 취재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마다 느꼈던 건 우리의 삶이 바로 사람이 그 책이다. 그 사람 안에 모든 게 담겨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 수다? 이 이야기를 유튜브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0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저의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유튜버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된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구독, 꾹, 좋아요 눌러주세요.